너 혜지 맞지? 너 나 알아? 너 나한테 왜 그래? 예쁘잖아 곱다 인형 곱다 버스카드 충전 해충 나쁜 벌레 버럭?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 아니야? 영한 할아버지? 애늘분이? 나는 애기 영감한테 굉장히 고맙죠 우리 혜지를 찾아줬으니까 애기 영감이 좀비녀 조금 예쁜 여자? 좀녀 나예요 거듭마비 우리 할머니 이동 아이들이 해외로